음악 안녕하십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닮아도 그림에 보면 집집마다 많이 걸려있고 글뜻은 바로 들어가서 진리를 보란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스님 무엇인지요 견성을 한다는 것은 뭐가 바른 견성이냐 이 근본 원리를 먼저 이거를 잡아서 공부를 딱 맞춰야 합니다 견성도요 상중하판으로 근기 따라서 내 눈에 계산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진짜 나 양심적인 나를 참나를 깨닫고 나서 지금부터 올바른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공부이고 이것이 견성의 첫 단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나는 견성을 했다고 세상을 다 살아버린 것처럼 하는 것은 견성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은 진짜 나를 보는 순간부터 제대로 수행을 해내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왜요? 자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이 인류가 혈안이 맺혀 있다 진짜 수행에 들어가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행은 진짜 지도자 수행과 또 일반인들 세속적인 수행이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수행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괴로운 걸 화두로 잡고 수행하는 게 그 1차 목적입니다 수행자는 수행은 인류를 다스리는 기운을 써야 하는 거로 수행 방법이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진짜 나와 가짜나를 확실히 꼭 찾고 찾고 나야 진짜 나를 찾아 아 뭐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진리 지식인가 욕의 눈이 떠짐으로 인류를 다스리는 진정한 멘토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스스로 아 이거 공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공인으로 살게 돼 더 무슨 말을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유가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뭐가 되느냐 응무소주의 생기심 기꺼이 대승보살도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언가가 여전히 무거워 이고 지고 들고 이런 내 내면에 나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행이 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했다 해서 뭐가 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수행에 들어가면 소우주인 나와 저 대우주인 저 자연계와 일시에 하나가 된다 이거죠 바로 이 길이 제대로 보여지니까 나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저런 자연계에서 자연이 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일체의 에너지 기운체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볼트로 내가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발현되는 겁니다 수행 과정에서 그러므로 부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죽음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일이 바로 수십 번이 생기게 되고 이런 고비가 넘기고 넘기고 넘어가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지금 수행은 AI 시대에 갇힘으로 깨우쳐야 인류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게 또 기본기고요 옛날에 보십시오 집신 싣고 다닐 때 견성은 그때 그 시대의 배경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의 깨달음은 얼마든지 첨단으로 배워가면서 하는 시대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무식했을 때 바로 뛰어다니면서 가르침을 배웠다면 오늘의 선지식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1차 검증된 정보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고로 첨단화된 멘토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다 이거죠 지식, 상식, 견문지의 기술을 아주 위대하게 갖춰놓고 노력과 실력으로서 이 기술의 도구를 완벽하게 갖춘 자는 견성 성불하기에는 아주 지금은 어렵지 않는 그러한 시대다 이거예요 불성을 보고 나서도 나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견성을 하려는 자가 어디 국민을 몰라서 되겠는가 이거죠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내야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멘토로 거듭을 한다 이것입니다. 알아차리셨죠?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처님처럼 삽시다 안녕하십니까